문장을 조금씩 이렇게 변경을 해온 것 같아요. 한 80대부터. 월렌프피 투자가의 재산이 한 180조 되는 모양이냐. 재산의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관리하는 공익신탁에 넘겨줄 것이다. 이미 버커시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고 현재 보유한 주식은 이날 기준으로 한 180조 정도가 된다. 대단한 거죠. 제가 오늘 월렌프피시에 어제 공개된 유언장 1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한 철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 됩니다. 세계에는 80억 명이 있고 저와 내 자식들은 1% 중 가장 운이 좋은 100번째 안에 듣는 겁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재산 행성에 럭 운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 축적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어 표현으로 헌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운이 좋다는 거죠. 본인이 참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부자들을 두고 자궁을 잘 만난 그런 행운이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월렌프피시. 불을 자신의 능력보다는 그냥 상당히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불을 보고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쌓은 재산은 부모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고 얼마씩은 다 좋겠죠. 자식들 분명히 70대, 60대니까.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처분하는 대로 다 따를 거라고요.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축적하더라도 대단히 이제 금소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활에 절도 있는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재산을 바라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2022년도에 이게 아마 2013년도에 자기가 남긴 자산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시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미국 국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운이 좋았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많이 축적했지만 그렇게 운 좋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산을 운영할 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미국의 자본시장은 호황이 오든 불황이 오든 간에 계속 우상향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내 재산의 90%를 S&P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는 이야기는 자기는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더 큰 부분은 운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후손들이 그렇게 운까지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 유언장에 나온 거거든요. 착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여러분들 정권회사인 찰스왑이 23살인 이런 딸이 입사했을 때 인덱스 펀드 2개를 선택하고 인덱스 펀드를 2개 선택할 때는 운용수술관 이름 적고 웰 다이버스 펀드 잘 이름들 이렇게 분산된 2개를 선택해 가지고 은퇴구자에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집어넣는 쪽으로 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워렌 퍼펫이 하는 투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지 않습니까? s&p500에 지금 미국의 spy i-vv 이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v5 벵가드 운용수술 0.03%짜리 인덱스 펀드 투자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남긴 교훈이라는 거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이제 또 그러니까 참 어떤 거라도 이렇게 상시하게 우리가 추적하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2018년도에 워렌 퍼펫이 인덱스 펀드에 자산의 90%를 넣어 가지고 운용을 하라. 그 내용을 갖고 2018년도에 한 개인 재물을 잘 아시는 분이 글을 쓰신 게 워렌 퍼펫이 투자 요원장의 내용이 좀 확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주식 전문가라고 불리는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보다도 성적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이런 날고 기는 이런 뮤추얼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의 85%가 단순한 인덱스 펀드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꼭 같은 메시지를 워렌 퍼펫이 하는 겁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은 거지 후손들이 내처럼 운이 좋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렌 퍼펫이은 투자 종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고 벵가드 500 s&p 500 인덱스 펀드고 10년 투자 결과는 벵가드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포인트 해치펀드는 2.2%포인트.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 주고 리스크 감당하면서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운용수수료 0.03%로만 주면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야기죠.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으면 나스닥 QQQ나 이런 데 투자하고 더 하고 싶으면 XLK 같은 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죠. 작년 주주총회니까 이게 2017년이네요. 유언장에 의하면 기부하고 남는 돈의 90%는 벵가드 인덱스 펀드의 90% 딱 지칭했네요. 벵가드 벵가드 그리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나 해지 펀드 매니저도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을 지금 월렌프피시 추천한 것이 벵가드지 않습니까. VOO 운영수수료의 0.03%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수수료 조금 더 높게 받지만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것이 타이거 코덱스 케이비스타 다 이런 벤치마킹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SPY, IVV, VOO 가장 대표적인 펀드들이지 않습니까. 월렌프피시 2017년에 추천한 것.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고 사기당할 역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특히 이해가 크게 업계에 종사하거나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90%은 벵가드 인덱스 펀드에 10%은 채권에 뮤추얼 펀드나 해지 펀드 매니저드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고 월렌프피시 언급한 1942년부터 지금까지 76년 동안 미국 주식장 연평균 수익률은 11%다. 인덱스 펀드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죠. 보시게 되면 경쟁 상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SPY는 1993년도에 시작된 펀드고 운용수수료의 0.09%. 이거는 QQQ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나스닥 주종하는 인베스코에서 만든 것이고 1999년도에 시작된 거죠. 이게 미국도 다 1990년대 중말경에 이렇게 펀드들이 다 개화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2022년 전후래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인 거죠. 이거는 나스닥 주종하는 건 0.20%입니다. 그리고 IVV 이게 2000년 시작했는데 0.03%. 그러니까 대개 자산운용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인기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SPY는 5408억 불, IVV는 4888억 불 보시면 이렇게 IVV가 4880억 불이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안정적인 지수 추종 펀드가 SPY, IVV, VOO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아주 비싸네요. 그게 운용수수료가.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이제 IVV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선발주자를 좀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운용수수료를 많이 낮췄네요. 그 익스펜스 레이셔 운용수수료하고 그 다음 AUM 자산운용 규모 이 두 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뭐 환전이라든 이런 부분에 능숙하신 부분들은 능숙한 분들은 미국 펀드에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그게 좀 번거롭고 하면 한국자산운용사가 만든 번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어김없이 오전 4시 50분 오늘 내지 4시 40분에 시작했네요. 방송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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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